Q. 셔누의 콘텐츠의 생일을 맞아서 Q. 셔누의 생일을 맞아서 Q. 셔누의 생일을 맞아서 Q. 셔누의 생일을 맞아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셔누의 콘텐츠 오늘은요 제 생일을 맞아서 제 생일 달을 맞아서 저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보는 날을 오늘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만들어볼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저에게 한번 생일상을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렛츠고 아 일단 아 그래 오케이 셔츠는 나에게 사치지 재료 청국장, 된장, 신김치, 두부, 양파, 대파, 육수, 팩, 청양고추, 홍고추 홍고추와 청양고추 한 개를 0.3cm 두께로 송송 썬다 저는 또 칼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면 이거 하던데 안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아직 안 뗀 것처럼 하고 오케이 0.3cm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좀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씹는 식감을 0.5cm 내지 1cm 아 매워 이거를 또 이제 따로 모아놓고 여기가 재료를 모아놓는 곳이겠지 그리고 양파 4분의 1을 굵게 다져 준비한다 굵게 다진다 어... 네... 이 정도 아 4분의 1 4분의 1이다 그리고 양파 4분의 1을 굵게 다져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게 반이니까 양파는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여기서... 아 그래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굵게 다진다 응... 딱 청국장에 들어갈 만한 양파 어? 합쳐놓으면 안 되나? 벌써 마시는 냄새 나죠? 그리고 대파 2분의 1대를 0.3cm 두께로 송송 썬다 대파 2분의 1대 이 정도 되겠죠? 2분의 1대면요 어... 송송송... 이거는 뭔 칼이지?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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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고 두 분의 1 3분의 1모를 가로 세로 1.5cm로 썰어 준비한다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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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쏙! 하고요 신김치 약 100g 을 가위를 이용해 잘게 잘라 준비한다 어? 물이야? 재료에요? 아 두부 신김치 100g 을 가위를 이용해 잘게 잘라 준비한다 집을 필요가 없어 네 이정도 냄비에 육수팩 물 2컵 신김치 양파 대파 홍고추 형용고추를 넣고 강불에 끓인다 오케이 다 때려받고 끓이면 된다 냄비 오겠죠? 냄비에 육수팩 물 2컵 청국장은 계량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서 지가 멈췄어 신김치 양파 대파 홍고추 청약고추 두부를 빼고 두부는 원래 있던 곳에 자 육수팩 뜯는게 아닐거야 그치? 나도 알아요 조마조마해 하지 말라고 아 물을 미리 끓였어야 되네 올라오죠 컵! 물이 좀 적을거 같애 됐어 자 이거를 이제 다 다듬어 넣어줘요 아 이거 아일랜드였지? 어우 방송사고 날뻔했어 아 가끔 이러면 불 꺼지는데 안꺼졌다 다행히 찌개가 끓어오르면 간마늘 4분의 1큰술 그리고 청국장 125g 넣고 잘 풀어가며 끓인다 자 이렇게 돼있죠? 125g이 요정도 돼요 이걸 다 넣는다고? 이거 125g면 될텐데? 잘 풀어가며 끓인다 아니면 이제 청국장이 다 풀어지면 된장 1큰술 넣어 뜯배기에 청국장을 옮겨 담고 두부를 올린 후 강불에 끓인다 청국장에 끓어오면 끝났네? 끝났어 끝! 이제 넣고 또 끓이고 된장 넣고 또 끓이고 끝이다 옮겨 담고 끝이다 근데 여기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 육수팩을 건진다가 없었어요 육수팩을 건져야 돼요 꼭 여러분들 청국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먹는 거 같아요 청국장 그리고 뭐 들기름맛국수 요정도는 일주일에 꼭 한두 번 이상 먹는 거 같다 그럼 밥을 좀 준비를 할까?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뭔가 좀 정겹고 구수하고 저는 청국장은 좀 즐겨 먹는다 근데 민혁이 정도가 청국장을 좀 좋아하는 거 같고 나머지 멤버들은 싫어했어 냄새난다고 한번 푹 끓고 나서 해야 되는데 보글보글 보글보글 지금 국물 간을 한번 푸을까요? 음 맛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참 좋은 음식인 게 이게 물론 육수팩이 있긴 있지만 간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맛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레시피인데 요리의 신비예요 끓고 있으니까 분명 120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육수팩을 건질게요 잠시만 육수 짜게 와 냄새 마지막으로 육수를 좀 짜주고 고생했어 마지막까지 다 짜주고 가셨어요 와 벌써 냄새가 나죠? 와 벌써 냄새가 나죠? 자 이렇게 놓고 간을 한번 다시 와 아침부터 이거 진수동찬이네 불순물이 나올 게 없고 다 아 알았어 엄마 자 끓여주고요 살짝 싱겁거든요 이제 여기서 된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정도 넣고 두부를 와 미쳤어 아 근데 이걸 다 넣었어야 되나 봐 아주 스튜디오를 발냄새 천국으로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 비타민이나 어디 건강 이런 데서 보면은 천국장 매주 항암 효과에 참 특별하다고 했던 거가 기억에 많이 났는데 참으로 건강식이다 와 이제 냄새가 나네 걸죽해졌어 여기 딱 라면스프 딱 넣어주면은 진짜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끓이고 좀 정리를 하고 이동을 해볼게요 셔누의 6월달 생일상 천국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향수도 아니고 뚜껑 냄새를 맡아 오 와 이거지 그래 맞아 이거야 어우 갑자기 저기 나 저기 의정부 살 때 옛날 생각 나는 그런 냄새 그 왜 집에 집에 집밥 냄새나는 그 제가 사는 숙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집밥 냄새가 있거든요 집 들어가면은 뭔가 뭐 곰국을 끓인다 그러면 곰국에 그 꼭 좋은 냄새만은 아닌 약간 쿰쿰한 그런 냄새 예 집에 하도로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집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약간 나는 정겨운 냄새 근데 그때 추억이 떠오르는 천국장이 향기다 뜨거워 어우 죄송해요 조금 싱거워 짠데 싱거운 느낌? 아니야 근데 맛있어 천국장은 자고로 이렇게 딱 떴을 때 콩이 이렇게 넘쳐 흘러야 기분이 좋아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에 다 먹었을 때 콩바다가 된 그 천국장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소소한 행복 인 것 같아요 평소에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떠올라요 이 영상 보시면은 제 멸처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하셔도 돼요 우리 세대는 다 알거야 김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 다 알걸? 요거 마지막 마무리 숟갈 하고 정리멘트 할게요 어우 땀나 다시 식사는 하셨나? 네 그래 찐맛 오늘 6월 달을 맞아서요 셔누의 생일쌈 청국장을 좀 준비를 해봤고 사실 저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맛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팬 여러분들 때문에 맛있는 청국장도 먹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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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